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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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몰 클라스 어머 얘네 진짜 고양이 쟤 진짜 래빗 아닌가? 진짜요 진짜요 너무 좋던데? 켈빈 까인 바로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주십니다 주먹밥 이따가 꼭 쪼바쪼바 해보세요 이거 망고밥 무슨 맛이에요? 정말 이상하거든요 조합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밥에다가 연유를 뿌려 먹냐 망고를 누가 뱉다려 먹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딨을까 했는데 맛잘알이었어요 역시 인간은 대단해 위셸은 무섭다고 못먹겠대 안돼 안돼 일단 우리집에 잘라면 먹어야 돼? 내가 직주인이요 알겠어 안꼬시라는 교통수단을 처음 타볼겁니다 반동 1일차 이건가요? 어머 어머 우와 이거 다 여기 다 탈 수 있어? 아 오케이 아 잠시만요 안또다 앙과또어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거의 과일사로 과일사로 아니 제일 충격적인 거는 문이 안 닫힌다는 점 어 맞아 그럼 이거 밤에 기사님 자러 가시면 도둑이 되려라 아니지 찾을 수 있지 다 될 수는 있는데? 영업할 때는 안 닫는다 이거는 내리고 싶을 때 아무때나 내리면 된다 아무때나 왼쪽이요 왼쪽이 내려잖아 끼리 끼리 약간 느낌으로 느낌으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뭐야? 적어도 3천 3천 3천? 1,300원 인가? 어 거리에 마라스 진짜 좀 생각적인게 태국의 또또또 이거랑 비슷한데 그거는 가격을 엄청 홈점에서 타거든요 진짜 바가지 쉬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좀 양심 맞아 맞아 좀 양심 있게만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탔지 않으면 그냥 뭐 다 2만원으로 했어야지 그냥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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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고제게 더 많이 아 오토바이 왜냐면 이거는 이게 색깔 다른 아 색깔에 따라서 루트가 다른가봐 근데 유튜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저게 뭔데? 여기 여기 램버 아 램버 쪽 어디 쪽 아 여기 사는 사람들을 알지 아 거기 가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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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이 아니면 알기 힘들어 그치 언제 내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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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마카시 와 나 부딪혔어 다 부딪혀 지금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샀던 고젝 그램만 저걸로 아껴도 한 10만원을 벌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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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프로마구아이세요 네 네 아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건너가 아 위기입니다 또 이제 조심조심 네 조심조심 따라오세요 네 도로를 지배하는 도로를 지배하는 자다 아 아 어딜 가나 일해야 하는구나 아 지금 지금이야 스카랑 아 진짜 멋있다 엑셀소랑인데 어 여기 이름 뭐죠? 로마 부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이름이요 그냥 로마 부와 과일 가게 구다 모노야 어 벌써부터 과일 냄새가 난 어? 어 가져왔어 어 어머어머 핫띠 핫띠 이거봐 이거봐 우리 양이 왜? 1kg에 3,000원이에요 와 1kg에 3,000원인데 내가 한국 가서 망고를 어떻게 먹냐고 한국에서는 망고 얼마죠? 하나에 하나에 7,800원 우와 맞아요 망고 못 먹어요 한국에서는 엄청 저렴한 이거 우와 이거 감자 가장 화면은 내 얼굴만한 망고를 찾았어 아니 이게 제일 달콤한 거요? 어? 달콤한 건가? 네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양 빨링 마니스 앞에 어 오케이 스투주 지금 미친 뉴스 두리안 냄새가 나오고 있어 너무 좋아 두리안 먹고 싶어요 두리안을 좀 살까요? 네 두리안 먹고 싶어요 두리안 지금 뭔가 까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이 프레쉬한 두리안 냄새가 나고 있어 두리안 냄새가 향기로 언니 우리 바디미에스트 두리안으로 만들어야겠다 두리안 냄새가 너무 계속 먹고 싶어요 아 진짜요? 바빡 바빡 압박하다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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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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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젠 프로젠은 좀 그런데 지금 한국 금실 울프레쉬 금실따기 와 와 와 가격 싫어하냐 이거 먹어봤어? 아니 처음 먹어보는 거야 살라 어 어 어 먹어볼까? 아 이거 뭐죠? 식혜요? 식혜 한국 식혜 식혜도 있어요 느낄 수 있는 엄마 선파인 홍 제크도 있다 대박 끊아빠 아다 반약 브로독 코리아 동남아시아에 로망에 있었는데 네 한 번도 다녀서 못 해보는 네 뭔가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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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마다 프리 아다마다 프리 이거랑 아 이거? 엑스포터 근데 내가 이거 처음 발견했어 이거 약간 충격의 아이스크림인데 나 왜 마셔봤어? 아니 왜? 포장을 이렇게 하는 걸 난 처음 봐 그러니까 이게 로망인 건데 이런 분위기 위생적인 게 나의 로망 알겠어 알겠어 네 먹어먹어 오케이 혜원언니 뭐 쇼핑했어 혼자? 망고젤리요 여기 뒤에 뭔가 된장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된장처럼 생겼어 이거 뭐예요? 배뚜뚜뚜뚜 배뚜뚜뚜 배뚜뚜뚜 뭐지? 인도네시아에서 소화할 때 이거 먹어 이게 뭐예요? 약간 너도 뭔지 알아? 약간 너도 떡뚜 떡뚜 아니지 떡뚜 아니지 너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엔악 엔악 이거 먹으면 손 끈적끈적 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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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으면 목이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많이 있어 너무 달아 좀 조금만 먹어볼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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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아 어 금방 먹을 거 같아 한 사람당 한 일곱 개씩 먹으면 끝날 거 같아요 이거 뭐 좀 도와야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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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랑이 다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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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오 아주 쑥 빠지게 생겼네요 엔악 아타오티다 다 그렇게 달지 너무 달인 않네요? 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먹을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먹어봐 맛있대 이거 먹어볼까?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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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입 아 아 탑상떡 느낌 근데 아니야 버리세요 음 진짜 맛있어 그치 맛있지?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세 개째 쪼바하고 있습니다 뼈 있어 언니 뼈 진짜 달지 맛있지? 괜찮지? 맛있지? 음 만답 리치보다 맛있어요 오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많이 빼먹었으니까 이거 가져갈까? 어 그래 인도네시아 좋아 K-pop 코레아 이야 아빠가 안다다오 반양이 K-pop? 티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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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좋아 아 밴드 코레아 안녕 좋ią 아빠 случае 한국어 일본에 영이 생선 아빠레 인형 아빠 아빠 쇼핑 factories 놀아 안 거 그냥 가자 우리 집 가서 샤워하면 돼 오 Maar 이거는 좀 많이 오는데 이제 비맞으면서 과일을 사러 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과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솔직히 인도네시아 와서 진짜 정말 달고 맛있는 망고를 먹어야 하는데 저 마트에는 맛있는 망고가 없었고 아직 덜 익은 망고 밖에 없었고 과일 가게도 사실 아까 많이 봤는데 거기서도 망고를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를 따라서 망고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모델한 과일 가게에 왔습니다 롯디바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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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을까? 아니면 사갈까 아니면 우리 테이크아웃 할까? 근데 롯디바카르 아니야 아니에요? 홀루바카르 다나? 달라 그린 롯디바카르를 먹어야 해요 여러분 빵이면 케이크랑 뭐가 달라요? 맛있는 치사토 뽀로로 치즈케이크 이거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데 학교 급식에서 나와 이렇게 웃겨? 이건 진짜야 일상이에요 일상 저는 그냥 막고 그냥 집가서 바로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은 이거 오늘 잠근 거 드니까 손이 없어요 잘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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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